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지난해 수능 지구과학 전문가 오지훈입니다. 자 오지훈 연구사 지구과학원 시즌 3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리엔테이션인데 일단 뭐 프리시즌 시즌 1 시즌 2 충분히 오리엔테이션 많이 보셨죠? 자 일단 특징. 자 이러한 특징들이 있습니다. 절대 범위에서 벗어나는 거 줄지 아지 않아요.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어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건 여러분들이 뭔가 공부를 덜 했을 확률이 높아요. 왜냐 여러분들이 느낄 때 어 이거 이런 질문은 좀 너무 과하지 않나 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질문들을 넣어놓은 이유는 기출문제에서 그런 식의 질문이 있었거나 EBS 연계교재에서 그런 식의 질문이 있었거나 아니면 관련 내용이 교과서 탐구활동이든 문제든 뭐든 어디 있었거나 그럴 때 그런 식으로 출처를 합니다. 아시겠죠? 언제나 선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한다는 점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는 게 좋아요. 오케이? 진짜 저희들이 질문 게시판이나 이렇게 여러분들 올리는 질문글 또는 문의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장 안타까운 게 그런 거야. 당장 뭐 아주 오래 전도 아니야. 최근 한 1, 2년 전에 있었던 수능이나 평가 모의고사에서 굳이 거기서도 특정 암교서를 물어봤는데 그래서 비슷한 내용 같은 내용들을 또 문제 우리는 또 암교서를 점검해드리는 것도 한 저희들이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? 똑같이 넣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외워서 풀어라는 건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. 환장하겠다고요. 그러시면 안 돼요. 또한 EBS 연계교재도 마찬가지예요. EBS 연계교재에서 이런 식의 어떤 개념 지식을 암기하고 있고 적용시키는 또는 EBS 연계교재에 있는 자료 그리고 문제 풀 때 필요한 사고 과정 단계 생각이었던 흐름 들을 고스란히 적용시켜서 풀어야 되는 문제를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너무너무 이상한 거 아니냐. 어떻게 이런 걸 물어볼 수 있냐. 이런 얘기를 하면 되냐. 안 되는 거야. 그러니까 그렇게 과거 어떤 기출문제라든가 연계교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출문제의 분석 또는 EBS 연계교재 정리가 제대로 안 끝났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. 오케이. 그래서 저희 모의고사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충분히 더 많이 한 상태에서 풀었을 때 훨씬 더 얻어갈 수 있고 도움될 게 많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. 또한 신경의 탐구활동 고난도 문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. 여러분들이 느낄 때 와 이건 자료가 완전 처음 보고 낯설고 생소하네. 라고 해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. 언제나 수능시험도 그런 게 원래 나아요.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머리털 나고 처음 보는 그런 자료들이 원래 있다고. 원래 수능이 그런 거예요.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문제풀 때 필요한 어떤 개념 원리는 안 배운 걸로 푸는 건가 아니죠. 우리들이 배운 거 써먹어서 푸는 거예요. 오케이. 그래서 우리들도 문제를 만들고 여러분들에게 공개할 때 그런 연습이 같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조금 낯설어 할 수 있을 만한 자료들을 넣는 것도 있습니다. 아시겠어요? 그럴 때는 이게 뭔가 싶을 수 있지. 그 자료가 이야기하는 그래프가 됐든 도표가 됐든 그림이 됐든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질하고 판단해보고 그래프의 축 단위 물리량 같은 걸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본 다음에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 우리 눈앞에 펼쳐진 건지를 판단해보는 그런 과정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할 수 있다.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아시겠죠? 하여간에 열심히 준비한 문제라는 점 알아주시 고요.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들이 얻어갈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문제 속에 넣어놨다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이유 없는 문제는 없어요. 왜 이 문제가 3번 자리에 들어가 있는지 왜 이 문제가 12번 자리에 들어가 있는지 왜 이런 보기가 거기에 있는지는 저희들이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한 번쯤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고 이 문제의 구성상 또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그런 보기 그런 선택지 그리고 그런 자료를 그 위치에 넣어놨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시겠죠? 오케이. 그리고 분명히 여러분들 수능도 완전히 낯설고 처음 보는 자료가 나와도 어? 우리들이 교과 개념으로 안 배웠던 요소들이 그 자료 안에 들어있다 라고 할 때는 그 그래프나 자료에서 이야기하는 바를 문제에서 물어볼 수 밖에 없고 어? 이거 안 배웠는데 왜 나왔냐가 아닌거지 읽고 답 쓰면 되는 거니까 그래? 그리고 직접적으로 뭔가를 이해해서 또는 암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은 자료가 이상하고 독특하다 하더라도 우리들이 배웠었던 개념 원리의 범위 안에서 질문이 구성될 수 밖에 없어요. 이해 가시겠습니까? 그 낯설음을 극복하는 훈련과 연습을 해야 되거든 어? 자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. omr 다반지 해설지도 제공이 됩니다. 자 그리고 일단 시즌별 구성 프리시즌 2회 시즌1 4회 시즌2 4회 시즌3 지금 4회 제공되고 있고요. 시즌4 이제 곧 출시 예정입니다. 아시겠죠? 시즌별 특징 난이도 그래 뭐 난이도가 뒤쪽 시즌이 높다 이런 거 없습니다. 언제나 최선을 다한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. 시즌3부터는 잘 들으세요. 이거는 현장 강의로도 진행이 돼요.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지구 과학원 강의를 총 두 타임 진행하고 있거든요. 토요일 하루 한 타임 일요일 한 타임. 그래서 현장 강의에서 수집 되는 데이터가 있어요. 인원들이 두 타임 밖에 안되니까 되게 많지는 않아도 두 타임 대비 적지 않은 인원이 참여해서 시험을 치르고 데이터가 수집이 됩니다. 그래서 여기서부터 는 물론 우리 분석 서비스 메가스터디 에서 채점 서비스 같이 이용해 바로 데이터가 취합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채점을 더 편하게 할 수도 있고요. 그 데이터가 수집돼서 평균점수라든가 등급컷에 반영하기도 합니다. 그런데 이제 실제 현재에서 이 데이터가 나와요. 조금 더 여러분들 해설할 때 빠르게 어떤 문제를 많이 틀렸는지 어떤 선택지 때문에 그 문제를 틀렸는지 전체적인 평균점수 등급컷이 대략 어느 정도로 구분되는지를 여기서는 제가 수업 중에 제공을 해드려요. 오케이. 하여간 해설관이 끝까지 다 보셔야 돼요.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구과학의 특성상 우리들이 아 이건 좀 어렵게 풀어라 좀 틀려라 또는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되는 분이 아니냐 오해하지 마시고요. 하여튼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고 조금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캐치할 수 있을 만한 문제들을 마련해 놓은 게 있기도 해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점검할 수 있도록.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들은 굳이 의도를 많이 하지는 않고 우리들이 볼 때는 충분히 여러 기출문제에서 반복적으로 다뤄졌었던 요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틀리는 문제가 또 있어요. 이해가 돼요? 원래 지구과학이 그래요. 출제자의 의도와 다르게 정답률이 이상하게 골로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더라고요. 그런 부분에 대한 코멘트도 해설강에서 꼼꼼하게 제가 또 설명 드리는 바가 있으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 많이 되겠다. 참고 표현상 딱 보이는 문제를 하나하나 읽지 않고 대충 눈으로 딱 훑어 봤을 때 느껴지는 난이도 보다 실제 풀었을 때 나오는 점수가 훨씬 낮아요. 현장 데이터가 일단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. 아시겠죠 .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실은 아주 깊은 함정들을 요소요소에 많이 파놓은 게 아닌데 그 어느 정도 공부에 대한 어떤 임계점을 넘어간 충분히 완성된 친구들이 볼 땐 풀 수 있는 문제 이다라고 판단되지만 그 부분에 조금씩 도달하지 못한 조금씩 1% 2%가 부족한 친구들이 풀때는 생각보다 많은 문제를 틀릴 수 있는 문항 들로 구성되어 있어요. 아시겠죠 . 그래서 해설강에 듣고 현장 평균 점수 등급컷 들으면 여러분들 깜짝 놀랄 수 있습니다. 오케이 그 점 미리 좀 말씀드릴게요. 근데 재밌는 건 우리 시즌 1 시즌 2 프리즈 시즌도 마찬가지고 그 메가스터디 채점 서비스를 이렇게 해서 점수 입력을 받은 다음에 우리들이 공개한 등급컷 있잖아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현장이랑 이렇게 해보니까 잘 들어요 여러분들 예측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자 시험지가 입고가 돼요. 강의가 올라가. 바로 딱 배송받아가지고 바로 문제 풀고 바로 정리하고 강의 듣고 이런 친구들이면 지구과학에 대한 열정과 의지가 아주 충만한 지구 방위대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케이 진정한 우리 패밀리 오지구의 신도 여러분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친구들은 일단 일단 실력이 좀 높은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점수 입력을 할 때도 생각해봐 점수가 완전 엉망진창이야 그러면 입력 하고 싶지 않겠지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랬던 것 같아요 시즌1 난이도 저희들이 볼 때는 낮지 않거든요 시즌3이랑 비교할 때 시즌1은 일단 액면상 느껴지는 뭔가에 좀 어려움과 무거움이 좀 느껴지긴 해요. 근데 메가스터디 채점 서비스를 이용해서 받은 데이터보다 시즌3의 현장 데이터의 점수대가 좀 낮게 형성되어 있어요 오해하지마. 현장 친구들이 뭐 실력이 부족하다 이런 건 아니야. 오케이 그러니까 그 모집단의 상태가 다를 수 있지만 온라인으로 채점 서비스를 저희들이 받는 기간 자체가 길지 않았고 기간이 짧다 보니 인원이 되게 많지도 않았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오차의 여지가 좀 컸다라고 생각이 돼요.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이 말씀하고 싶어. 서론이 좀 길었는데 이 문제들을 풀고 절대 점수에 상처를 받지 마셔라. 문제 어렵습니다. 아시겠죠 참고로 우리 실전 문제를 풀었을 때 실전 문제 좀 어려운데요. 이런 느낌적인 느낌이 들었다 라고 한다면 그 공부 확실하게 하고 오셔라 라는 말씀을 드릴게요. 아시겠죠 그리고 언제나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연구실에서 제작한 문제보다 더 우선되는 건 기출문제와 6월 거울 평가원 문제문제 그리고 ebs 연기규제 문제가 항상 더 우선순위에 놓여야 한다는 점 그 말씀 드릴게요. 오케이 그거 충분히 빠삭하게 정리가 된 다음에 이쪽으로 오는 게 순서가 맞다 라는 말씀 드릴 게요.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절대 여러분들 점수에 상처받지 마. 이거 생각보다 상처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.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부족한 게 있다면 부족한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를 받아서 기분 좋게 해드리고자 하는 문제를 준비 하진 않아요. 알겠지 뭐 이거 제가 여러분들 접대하는 것도 아니고 그지 기분 좋게 얼르는 것도 아니고 조금 아프고 쓰리고 속상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도 속상하고 아프고 쓰릴 거면 수능 결과에 속상하기보다는 지금 조금 속상하고 좀 더 그 냉철 하게 부족한 부분들을 파악해서 그것들을 채워나가는 계기로 이 문제들을 활용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 인 거야. 이해 가시겠죠 상처받지 마세요. 아시겠습니까 생각해봐 평균 점도가 30점이라고 해. 그럼 30점을 넘어가는 친구도 있지만 30점이 안 되는 친구들도 한 반 정도 되는 거예요. 이해 가시 무슨 얘기인지 어 그래서 활용할 때 절대 문제만 막 풀고 해설 지만 보고 끝내면 안 되고 어 풀 때도 실전에 입학해서 시간 딱 재놓고 omr 카드 마킹 및 검토까지 확실하고 완벽하게 해보는 연습 필요하고요. 30분보다 조금 더 타이트하게 시간을 잡는 것도 좋아요 오케이 그 다음 해설지를 먼저 보고 1차적인 내용 점검한다면 해설 강의 반드시 보셔야 돼요 반드시 반드시 봐야 돼 오케이 어 진짜 이거 해설지만 보고 공부하면 진짜 여러분들 반에 반에 반만 챙겨 가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꼭 해설 강의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상처받지 마시고요 오케이 어 이거 진짜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어 수능 막판에 자꾸 낮은 점수에 노출돼서 자신감이 떨어져 서 있는 이거 진짜 안 좋거든요 응 근데 여러분들은 느껴야 돼 아 그래 조금 속상하지만 내가 이런 걸 놓쳤고 이런 걸 실수했 고 이런 걸 잘못 알고 있었고 이 부분을 내가 까먹었고 이게 더 긍정적 인 거야 오케이 맞았어도 제대로 올바르게 풀어서 맞았는지에 대한 점검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음 또 하나 그래 평균이 낮았어 등급 콧이 낮아 그런데 난 잘 갔어 어 나는 잘났어 절대 안 돼요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겸손입니다 오케이 어 끝까지 겸손하게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좋아 단 20문제를 풀었을 때 완벽하게 풀어서 맞았다 라는 게 전범위의 모든 내용들을 알고 있을 확률도 높지만 그걸 100%다 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치 어 좋아 뭐 드리고 싶은 말씀 많지만 어쨌든 하나하나의 내용들은 이제 해설강에서 좀 더 체크하고 점검해 주시길 바라는 바이며 시즌3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높이는데 잘 활용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시즌3 지구과학원 이제 본격적인 강의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십니다 아멘